2월 13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2부 성금을 도해 마련됐으며 승조원들이 직접 졸업식에 참석해 해군 기념품과 함께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 수리창 기관봉장 봉사단원들이 여성 청소년 보호 지원 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군무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원 17명은 노후된 시설을 수리하고 청소 등 환경미화를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육군 32사단 유성대대가 인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부대는 두 개 팀으로 나누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교육 놀이봉사 활동을 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축사를 청소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